오늘의 곡은 The Other Side 라는 곡입니다. 뮤직 큐 자 굉장히 빨랐죠? 앞부분에 있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? 자 어떤 뜻일까요? 그래 그러니까 trade 바꿔라 라는 뜻이에요. 바꿔 Not typical. For something colorful. 어떤 느낌일까요? typical 이라고 하면 전형적인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전형적인 이런 느낌보다는 그 평범함을 trade 바꿔라 변화시켜라 For something colorful. 좀 더 다채스러운 걸로 그 평범함을 바꿔라 라는 느낌이고요. 그리고 and if it's crazy. 그리고 그게 약간 살짝 crazy 한 것 같아도 그럼 leave a little crazy 조금 크레이지하게 살지 뭐 살아라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. colorful 입니다. 컬러풀하다 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. 한국에서도 컬러풀 근데 발음 자체가 colorful F-U-L 풀 이 아니라 full 이런 느낌으로써 기억하시고요. 자 뜻이 뭘까요? 색이 아주 다채로운 즉 형형색색의 이런 느낌이 있고요. 또 두 번째 뜻은요. 파라만장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. 오늘의 뮤직 큐 오늘의 뮤직 큐